식단은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맘만, 디저트만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 식단은 없어, 배고파도 음료는 없어, 목말라도 달콤한 맘만, 디저트만만 원하게 될 거 알잖아 해외의 소리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해본 적이 많아요. 가족상 많이 해봤고 학교에서도 섭재도 골라서 요리도 배워서 주고. 오 신나요 오늘. 저도 Jam Drops 이라는 쿠키를 되게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아 재밌겠다. 이게 당근인데. 아니면요. 제가 알기론 빵이랑 쿠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초코칩과 피넛버터를 많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내가 오늘 한번 유심히 해볼게. 오늘의 마니토를 뽑아보겠습니다. 제일 큰 걸로. 아니다. 제일 귀여운 걸로 뽑겠습니다. 헤링씨는 견과류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씹히는 그런 쿠키? 너티한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또 듣기로는 해링씨가 안에 말랑말랑하고 겉은 바삭한 걸 좋아한다고 알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됐겠습니다. 어? 민지가 베이킹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그런 쪽에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어요. 음. 뭐 만약에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오면 배려주던지 아니면 쿠키 좀 안 예뻐서 칭찬을 주던지 그런 식으로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음. 어. 오늘 저는. 아. 유난히 오늘 장난을 많이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베이킹은 처음 해봐서 잘 모르긴 한데 꾸미는 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꾸밀 때 제가 최대한 적극 지원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으흐흐흫. 어. 얍.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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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거죠? 좋은 좋은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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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 아. 그러면 혹시 마지막에 이렇게 예팅하는 건가요? 누가 누구든.. 아 다 마지막에.. 왠지 오늘 어색하는데요? 방금 웃었어! 일단 안 된 탓을 많이 들었어.. 다들 근데 어떤 걸 가져가고 싶어요? 저는 저 핑크색.. 나 전부 다! 저도 피넛버터.. 아 저 고를 수 없어요.. 전부 다.. 나 왜냐면 피넛버터 너무 좋아해 쫀득쫀득하고 녹이는 피넛버터 있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겉바속존 겉은 바삭 속은 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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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이면 ㅁ만 있는 거야 그러면? 알고 있다 민지하고 맞추면 돼 You get it? 아 알 것 같아요 강아지 하니 강아지 고양이 민지 고양이 고양이 전 바닐라 엑스트라트요 민지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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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자 라이언 피넛버터 저는 피넛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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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지 나 그만할까? 기린 어? 다니엘 죄송해요 언니 그만할까? 이렇게 이번까지만 할게 이번까지만 할게 초코집 공룡도 있는 아니 나도 내일 많이 챙겨줘야 된단 말이야 공룡 오늘 뇌 좀 느리다 혜린 하니 오렌지 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머리가 안 피넛버터 예 피넛버터 하니 하니 블루베리 우와 나 혼자 볼록볼록 이러고 있었어 나는 볼록볼록 전 초코집이요 예 점점 쫄깃쫄깃해지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하니 사과 아 일단 이름을 말하고 봐 일단 이름을 말해 아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일단 말하고 생각해 전 피넛버터요 예 예 혜린 이게 뭐지? 하니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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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배운거 잘하셨어 이름부터 이름부터 저는 피넛버터요 예 네 동물이 좀 어렵다 동물이 좀 어렵네 난 동물에 강한가 봐 과일은 모르겠어 난 과일 강해 혜린 코알라 오 우와 오늘 오늘 코알라 코알라 닮았어요 오늘 아니 방금 해라 아니야 전 초코칩 하겠습니다 초코칩 삼행시 뭔지 알아요? 뭐냐면 초코칩이면 초올로 시작해서 초코칩 이렇게 해서 코 난 난 난 칩 이렇게 난 난 칩 이렇게 난 난 칩 이렇게 난 난 칩으로 시작하는 말로 잠깐만요 어떡해 귀여워 어떡해 아 어려울 때 도와주는 어머니 아 저요 어렵지만 도와주는 언니들이 있다면 어메이징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아니요 난 재미없는데 아 근데 조금 괜찮겠죠? 아쉬워 좀 잘해볼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다시 다시 와 길다 저요 뉴진스 멤버들은 진짜로 스윗해 스윗해 아 약해 왜요? 왜요? 저 잘했는데 정답 나는 스윗했어 오케이 하나 고르게 해줘 좋아요 나는 견과류 짱 짱 짱 짱 짱 짱 괜찮아 마니도가 버터쿠키도 좋아할 거야 맞아요 만약에 언니가 없으면 제가 조금 써도 돼요 그렇네 견과류 너 다리 마니도요? 마니도? 마니도? 이거 마니도 아니에요 오케이 아니에요 어떡해 어떡해 네 다이어트 망치고 싶어 나 내 다이어트 망치고 싶어 나 제 마니도 위에 건강하게 만들까요? 제 마니도 위에 건강하게 만들까요? 설탕을 아예 안 넣을까요? 제 마니도 분 제 마니도 분 설탕 많이 넣어주세요 설탕 많이 많이 넣어주세요 오늘 전 개인적으로 혜린이 엑스맨인 것 같아요. 하루도 어색했어요. 맞아요 혜린씨 엑스맨 같아요. 전 노코멘트 할게요. 버터와 설탕이 잘 섞었으면 박력분을 부어서 뭉치도록 섞어주세요. 반일 언니 너무 멀죠?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내가 가져다 줄게요. 반일 언니. 내가 가져다 줄게요. 저기요 싸우지 마세요. 고마워요. 엑스맨 맞아. 혜린은 엑스맨이에요? 솔직히 말해. 언니한테 거짓말 할 거야? 못 고멘스 할게요. 잘하고 있나? 다들? 잘하고 있나? 깜짝이야. 괴롭히지 마. 어깨씨 괜찮아요? 어깨씨 괜찮아요? 아깝다. 어깨 아깝다. 잘하고 있나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다니씨가 여기 오신 거예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다니씨가 아닙니다. 저는 혜린씨로. 아니요. 뭐죠? 다른거? 엑스맨을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싸우를 더 섞어줬어요. 고마워요. 계란 넣었어요? 어, 혜린이 넣었어요. 얼른 넣어요. 얼른 넣어요. You want me to help you? No, I'm thank you. You need my help? Oh my gosh. I think you need my help. Definitely. Do you need my help? What do you need? What do you need? 언니 여기 앉아요. 언니 여기 앉아요. 언니 여기 앉아요. 이거 어떡해. 전 딸기 쓰고 싶어요. 안 돼요. 장난. 장난. 하니씨가 넣어줘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어? 뭐 하시네. 뭐 하시는 거죠? 바람 불었대. 너무 귀여워. 아, 눈 더 찍고 싶으면 안 되구나. 나 하겠어. 하겠어. 무슨 모양으로 만들어줘야 마니또가 좋아할까요? 곰돌이. 우리 마니또가 무슨 모양. 곰돌이에요? 곰돌이 있어. 제 마니또 분. 언니 다 곰돌이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마니또 분. 이게 있어요 지금.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어 이거 모노인가? 귀엽다.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나 물고기 맘에 들어. 물고기 맘에 들어. 물고기 맘에 들어. 물고기 맘에 들어. 어, 시탄이 맞네. 맞네. 좋아요. 이제 뉴진스 집중 시간입니다. 집중 시간. 1. 2. 구입하는 상황. 4. 안녕. 조심해. 조심해. 한이 별 너무 귀여워지고 있어 지글지글 거린다 튀겨지고 있는데? 튀김이에요 거의 키튀기예요 예스, I love it! 근데 이렇게는 완전 합격이에요 두근두근 거리는 하트 같아요 연기 올라온다 야, 이 냄새! 어떡해! 내가 만든 거 잘 된다 오 마이 갓 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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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내가 만든 쿠키 Come and take a look it 우리 집에만 있지 놀러와 얼마든지 굽지 그런데 너 충치 생겨도 난 몰라 내가 만든 쿠키 Come and take a look it 우리 집에만 있지 놀러와 얼마든지 굽지 그런데 너 충치 생겨도 난 몰라 아 jag 아멘